제가 독일 다름시타트라는 곳에 있는 바슐리아 슈링크 여사가 세우신 가나안 공동체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빛 가운데 교제라는 시간을 갔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하루를 같이 공동체에서 일도 같이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같이 지내면서 하루 동안에 서로에 대해서 보았던 것을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아주 은혜 받았던 일 좋았던 일도 말해주고 또 아주 힘들었던 것 또 어떤 때는 좀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어느 순간에 당신의 얼굴이 굉장히 찌푸러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게 참 안타까웠다 또는 아까 당신이 갑자기 막 벌컥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건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행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지게 될까봐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회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어둠 속의 교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원형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 교인들도 교제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다 속 생각은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 생각은 다르고 자기 자신도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 해주는 것은 조심이 되고 그렇다고 말을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막 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시험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그 점이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빛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빛 가운데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이고요 삶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누르고 감추고 숨기고 꾸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인간관계고 세상 처세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빛 가운데 나가 살게 돼요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편안해요 자유로워요 너무 기뻐요 빛이신 주님과 이제 동행하고 사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빛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어둠 속에 숨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싫어서 숨었습니다 그게 죄를 지은 죄인의 본성이에요 숨고 싶고 어둠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사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만 꾸미는 경건이었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 속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자기들 겉으로 꾸민 것에 실상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도 바리새인들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잘하는 척, 경건한 척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일 수는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빛이세요 감추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충격이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다 드러나는 충격이에요 자기 자신이 놀라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문제였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여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태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숨기고 감춘 게 없으면 좋지만 숨기고 감추고 살았다가 그게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면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내 속에 어두움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드러내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온전히 건져주시려고 하심입니다 이제는 드러내고 드러내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충격받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건이 어느 남자 권사님 속장이신데 그 권사님에게 주일 예배에 계속 빠지는 새가족 신방을 좀 해달라 그분이 요즘에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무슨 사정인지 좀 연락해서 파악을 좀 해달라 속장이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큰 소리로 다른 교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우리들도 좀 삽시다 우리가 왜 목사님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 왜 우리가 목사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그 권사님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더 이상 말씀을 나눌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목회는 못 할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주일에 빠지는 새가족 좀 속장에게 신방 좀 하라고 부탁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속에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목회가 정말 잘한다는 그런 말 듣고 싶은 욕심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있거든 그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네 왜 우리가 목사 성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저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 애통이 되고 교인들이 불쌍하더라 와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한 건가 교인들을 내 목회 성공을 위한 도구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그날 제 눈이 뜨였어요 도대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대체 성도들을 만나고 섬겨야 하는 건지 그 권사님이 고맙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을 열어준 분이니까 제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깨닫고 보여주신 분이니까 나중에 그 권사님은 장노님이 되셔서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장례도 그 장노님의 장례도 제가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야 진짜 내가 보여요 그리고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되고 더 이상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결국은 죽을 때 죄 가운데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결론이 뭐냐면 나는 죄 가운데서 죽게 돼요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24절에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하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죠? 주 안에서 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죄 안에서 죽는 사람과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풍류하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풍류하게 살아도 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끔찍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일이 고생스러웠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말할 수 없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는 때 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지 그럴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하고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살기를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면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든 치매가 왔든 어떤 상황이 왔든 그는 주 안에서 죽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니 우리도 빛 가운데 사는 거죠 그저 교회만 다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 부부 수련회를 여수에서 했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는 차 중에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차 안에서 계속 부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수에서의 삼박사일의 일정이 참 귀하고 은혜가 있었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나눴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무슨 간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좋은 분들이세요 다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더 큰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우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갈등도 많고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의 은혜에 눈이 뜨이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착하던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실하시던 분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의 빛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놀랍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과 교제할 때 전도사 시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과 교제할 때 한국 교회에 대한 토론이 있었대요 그런데 서로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도 있었댑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딸이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듣고 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대요 목회가 쉽지 않다 늘 장노들과 목사는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한국 교회는 학벌이 중요하다 신학교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나중에 갈 수 있는 목회지가 정해져 있다 자녀만이 나오면 교회에서 부담스러워서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 가정은 자녀만이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 남편 전도사님이 묻더래요 자매님의 말이 옳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이 그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댑니다 옳지는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다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어딘가에는 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진짜 순진하시구나 세상을 너무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제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시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물으시더래요 아직도 내 생각이 오르냐 그 주님의 한마디에 막 꼬꾸라져서 울었대요 남편이 말한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교회가 있지 않냐 선한목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간증에 오랜 시간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단임 목사님과 장노님 교인들의 모든 과정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제 가치감과 믿음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저의 가슴 절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되고 함께 동력하는 목사 가정들이 그런 교회가 되면 머지않아 한국교회가 회복된다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교육자 부부도 서로 경쟁하며 쉽게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연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마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여 제 안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순간이었고 부흥에 대해 진정한 갈망을 처음 가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성령의 강물아 흘러 넘쳐라 성령의 불아 타올라라 이 세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무슨 완벽한 교회겠습니까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교회를 실제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아직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신다는 그리고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손으로 잡아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어요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도 보아야 믿고 붙잡아야 알다고 하니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 하신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으시는데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진짜 내가 주님의 살을 먹었다 주님의 피를 마셨다고 믿을 때예요 정말 믿을 때예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었어요 주님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나 성찬을 계속하고 살 수만은 없으니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기록해 보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 사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려고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실제이신 겁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생명이 빛이신 주여 정말 날 비춰주소서 내 속에 감추인 것 다 드러나게 하소서 드러나야 할 거라면 그런 것이 내게 있다면 주님 다 드러나게 하소서 더 이상 감추고 누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내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